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껴 이게 뭐라고 아껴 내가 다음 문제 볼래 13분 매끈한 원관 매끈한 주관관 속의 층류 층류에서 최대속도와 평균속도는 최대속도의 2분의 1이에요 평균은 2분의 1 최대 부위다 2분의 1이에요 4.2니까 2분의 1 절반 2.1 이건 뭐 좀 기억해요 그냥 주는 문제 14번 좀 피곤하네요 14번 문제 수평분력과 수직분력 수평분력과 수직분력 여기서 수직분력 여기서 이쪽을 가는 수평분력과 수직분력 상당히 좀 어려워요 공면에 작용하는 힘에 있어서 해설로 가요 수평분력은 뭐예요 수직 투영면의 작용에는 힘과 같다 그럼요 수직분력은 수직방에 쓸려는 액체의 무게와 같다 수직분력은 뭐 큰 문제가 안되지 여기에 작용하는 것은 이게 문제예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얼마가 수직 투영면에 작용하는 힘과 같다 라번은 라번 수평분력은 연직면에 투영하는 투영면이 도심의 압력과 도심이라는 거예요 도심 1번하고 비슷한데 투영면의 압력 중심의 압력 어떤 면에서의 압력 중심 근데 이거는 이 깊이가 반영이 안 됐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으면 이거는 면의 1번 같은 거 투영면의 압력 중심의 압력 투영면 자체의 압력 중심의 압력 이거는 여기에 중심만 얘기한 거예요 여기 이 면만 근데 여기서부터 얘가 있는 이 높이는 감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의 중심 이 수평 투영면의 중심과 이 높이와 여기서부터 얘가 위에까지 다 개선해 이것까지 전부 한 것이 도심의 압력이라고 합니다 도심 그래서 4번이 답이라고요 4번 연직면에 투영한 투영면의 도심의 압력과 투영면의 면적 불력은 수평분력은 힘이 아니에요 이거는 힘은 힘 F는 P예요 압력과 면적이 곱해지면 힘인데 면적과 압력 이 압력이 뭐냐 도심의 압력이라고 도심의 압력을 적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도심의 압력과 면적의 곱한 면적의 합이다 지금 기억하세요 어렵게 얘기 안 할래요 15번 압축성 유체 압축성 유체는 압축해서 찌그러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기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체 공기 기체 비압축성은 뭐예요 콱 눌러도 안 찌그러지는 거 물이죠 액체 하여튼 압축성 유체 1번 답부터 가요 올바른 거 이상유체의 음성은 온도의 함수이다 당연하지 지금까지 한 거 아냐 아까 C는 루트 K-R-T 온도의 함수잖아 음성은 이게 답이에요 2번 나머지 볼까요 1. 가 가역 과정 또한 마찰 손실이 가역 과정에서는 비가역 과정에서 마찰 손실이 발생하고 엔트로피가 증가한다고 가역 과정이면 엔트로피 엔트로피 일정이에요 마찰 손실도 없고 현실은 그런 게 그렇지 않다 이거고 암속일 때는 마수가 1보다 적은 거고 초음속일 때 1보다 큰 거고 온도가 일정인데 2정기죠 압력은 밀도에 반비례한다 아니 밀도가 크면 압력이 크겠지 압력은 밀도에 비례한다 압력은 밀도에 비례한다 아니 밀도가 뭐예요 밀도가 세게 붙은 거 아니에요 압력은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해요 밀도가 크면 밀도가 크면 무거워요 압력도 커진다 16번 봐요 물체의 유동 속도가 빠를수록 경계층 이렇게 여기를 하면 이 부분이 경계층이에요 경계층 내부 경계층 내부 경계층 내부 경계층 내부 경계층 내부 경계층 외부 여기서 유소 물이 이렇게 유소 물이 흘러갈 때 그래서 뭐 이렇게도 그리대 마찰 손실은 여기서만 일어나는 거죠 마찰 손실이 이렇게 돼요 이 안쪽 가면 마찰 손실 없어져요 아니 여기하고 마찰이 돼서 마찰 손실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경계 그 마찰 손실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이 부분을 경계층이라고 한다면 그런 얘기에요 지금 경계층 갖고 얘기하고 있어요 속도가 빠를수록 경계층 두께는 얇아진다 속도가 빨리 가면 마찰할 시간이 별로 없고 경계층은 얇아질 것이고 맞아요 그죠? 물론 그 해설에서 충류 경계층의 두께는 레이놀드 수에 반비를 한다 속도가 빠르면 그죠? 그 유속이 빠르면 경계층이 경계층이 작아져요 부딪힐 벽에 관벽에 부딪힐 힘도 없이 부딪힐 새도 없이 막 지나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유속이 빠르다는 것은 레이놀드 수가 커지는 거예요 그죠? 이런 관계에요 유속이 빠르다 경계층이 짧다 레이놀드 수가 경계층은 거기 해설에 경계층 두께는 레이놀드 수에 반비를 한다 크면 작아져요 그죠? 유속이 커지면 레이놀드 수가 커지고 레이놀드 수가 커지면 경계층은 짧아진다 이 안에서는 주로 경계층 내부에서 여기서 여기서 내부에서 주로 마찰이 되고 마찰이 돼서 마찰 손실이 주로 발생하고 여기는 마찰 손실이 없다면 한가운데는 여기와 마찰이 돼서 그런 의미에요 속도가 빠를수록 경계층 두께는 얇아진다 맞아요 3번 동점성 개수가 클수록 경계층 두께는 두꺼워진다 점성이 클수록 점성이 크면 아 점성 개수도 점성이고 동점성 개수도 점성에 똑같은 똑같은 의미에요 얘만 동점성 개수는 점성 개수를 밀도로 나눴을 뿐이지 역시 둘 다 점성에 점성이 있기 때문에 마찰 손실이 나오는 거고 동점성 개수가 커질수록 점성이 커질수록 경계층 두께는 두꺼워진다 아니 점성 때문에 경계층이 생긴다고 마찰 손실 발생 구역이 맞아요 그래요 니은 경계층 내부 유동은 비점성 유동 경계층 내부가 점성 점성이고 점성이 작용하는 구역이고 마찰 손실이 발생하는 구역이라고 ㄴ은 틀렸어요. 만만치 않아요. 격과 ㄷ이 맞아요. 속도가 빠르다. 속도가 유속이 빠르면 겨인홀수가 커진다. 속도가 빠르면 경계층은 얇아진다. 동점성 개수든 점성 개수가 크면 경계층 두께는 두꺼워진다. 이게 점성으로 인해서 경계층이 생기는 거라고. 읽어보세요.